트럼프 대통령, 인류의 자유세계를 향한 여정의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의 자유세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출신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바친 자유세계를 향한 헌신이 폴란드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몰락의 서곡이 되었음을 환기하였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인류의 자유세계를 향한 여정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영상을 방송합니다. 지난 8월 1일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영상을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특별히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상당수의 미군을 폴란드로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기레기 언론의 선동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국민이 상기하여 하는 점이 많은 내용입니다. 자유세계의 선두주자인 미국에 저항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러시아와 몰래 몰래 친밀하게 지내려고 애쓰고 중국 공산당과 밀월관계를 보내는 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독일과 같이 잘 지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폴란드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예전의 폴란드가 아닙니다. 당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구기구 이제 자유세계의 방어군으로 일어선 나라이고 경제발전의 위치도 워낙 커져서 예전의 폴란드가 아닙니다. 국내의 기러기 언론들이 마치 유럽주든 미군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것 마냥 보도하는 한심스러운 국민 선동 수준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군대가 폴란드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오히려 대한민국을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동북아공산연맹에 끌고 들어가려 온갖 폐악질을 다하고 나라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종북자익주사파 세력과 친중세력의 악행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발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마나 다름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의 탄압 아래 집단 노예로 살면서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세계로의 탈출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돕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자유세계를 찾아온 탈북자를 붙들어 김정은 독재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악행을 저지르는 종북자익주사파 집권 세력과 중국공산당의 악마적인 행태를 보면서도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종북자익주사파 세력과 친중세력의 행포로 대한민국마저도 자칫하면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마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부모님 세대와 선배 세대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일어선 나라이기 때문이며 우리 후손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위기의 대한민국도 구하고 우리와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출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종북자의 추사파 세력과 친중 세력의 횡포로 대한민국마저도 자칫하면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마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지금같이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며 있다가는 결국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너무도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마저도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한미동맹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 결코 망하지도 않고 망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고 있는 종북자의 추사파 세력과 친중 세력이 국고를 탕진하고 나라 곳간을 탈탈 털고 있어 그들의 직공기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분명합니다. 40년간 공산주의 통치를 겪은 폴란드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자유, 신앙, 법률, 역사, 정체성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문화와 인간성을 말살시키려는 잔혹한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1979년 6월 1일 폴란드 출신 교황과 함께 처음으로 100만명의 폴란드인들이 승리의 광장 주위에 모여 미사를 올렸습니다. 이날 바르샤바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압재가 조만간 끝나고야 말리라는 것을 직감했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황 요한 파오르 2세의 설교 중에 100만명의 폴란드인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한 번의 기도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We want God.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교황 요한 파오르 2세와 함께 폴란드인들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여러분이 사는 나라와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 잔인하고 사악한 제도인 공산독재에 대항하여 연대하여 분연히 일어섰으며 결국 이겼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는 여러분이 내었던 목소리를 여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메시지는 오늘날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폴란드인과 미국인 그리고 유럽인들은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We want God.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1일 폴란드 바르시아바의 크라신스키 광장의 바르시아바 봉기 기념비 앞에서 서구 문명을 파괴하려는 적들에 맞서 서구 문명을 파괴할 것을 준영한 바 있었습니다. 서방세계는 애국자들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각 세대에 걸쳐 분연히 일어나 서구 문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서구 문명은 당신의 일생을 걸고 지킬 값어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9년 6월 폴란드 9일간의 방문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에게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는 승리의 광장 주별 위에 모여 교황과 함께 미사를 드린 백만명의 폴라인드인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의 억압에 맞서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었으며 이 메시지는 폴란드인이 영적인 결단력으로 연합하도록만 하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황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서 단지 세 가지 단어로 구성된 단순한 기도에 동참하였다고 환기했습니다. We want God.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폴란드인과 미국인 그리고 유럽인들은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3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시아바의 크라신스키 광장에서 대통령의 인기 중 가장 중요한 연설 중에 하나를 한 바 있습니다. 바르시아바 봉기 기념비 앞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구 문명을 파괴하려는 적들에 맞서 서구 문명을 방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6년 전인 1944년 8월 1일 나치 압제자들에 대항하여 일어선 바르시아바 봉기의 영웅들을 그렸습니다. 대통령은 예루살렘 에비뉴를 방어하고 폴란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 지역을 사소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르시아바 봉기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방세계는 애국자들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각 세대에 걸쳐 분연이 일어나 서구 문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서구 문명은 당신의 일생을 걸고 지킬 값어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종교의 자유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1979년 6월 교황의 폴란드 9일간의 방문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날은 1979년 6월 2일에 왔습니다. 그날 폴란드 출신 교황과 함께 처음으로 백만명의 폴란드인들이 승리의 광장 주위에 모여 미사를 올렸습니다. 이날 바르시아바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압재가 조만간 끝나고야 말리라는 것을 직감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공산주의자들의 억압에 맞서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었으며 이 메시지는 폴란드인들이 영적인 결단력으로 연합하도록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만명의 사람들이 교황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서 단지 세 가지 단어로 구성된 단순한 기도에 동참하였다고 환기했습니다. 2020년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역사적인 폴란드 방문 4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영부인은 워싱턴 DC의 요한 바오로 2세 추모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 독재의 억압을 종식하는 실마리를 제공한 교황 바오로 2세에 다시 경의를 표하고 인류의 자유세계를 향한 여정에 미국이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잔인한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동으로 맞서는 빗줄기가 되었습니다. 1944년 바르샤바 봉기 당시에 폴란드 애국자들이 보여준 용맹 뿐만 아니라 교황의 자유에 대한 영웅적 봉기는 전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명의 신성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흔들림 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워싱턴 DC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추모 수도원을 방문한 바로 그날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세계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선언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가 어떤 국가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 사회를 번영시키는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워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 워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елюбу에oples 더 워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ưới 그리우믄